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만장하신 사랑 힘이 원해 배합니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만장하신 사랑 힘이 원해 배합니가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만장하신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만장하신 사랑 힘이 원해 배합니가 십자가에 보여 만장하신 사랑 힘이 원해 배합니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만장하신 사랑 힘이 원해 배합니가 십자가에 보여 만장하신 사랑 힘이 원해 배합니가 자격 없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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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원해 배합니가